우리 어머님들이 더 박수 쳐주셔야 될 분입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조용한 노래를 부르고 두 번째는 신나는 팝송을 한 곡을 불러서 어머님들 마음을 확 사로잡아 주실 분입니다 소리가 날듯 날듯하는 가수인데 가수 이름이 소리남입니다 소리남 짧은 만남, 긴 이별 박수로 만나봅니다 방면에 달 잊지 못한 눈 가슴에 얼굴을 묶고 물먹이며 사랑받아도 잊지 못할 그 사랑 아, 나는 지금 어른 세월까지 우지 못해 오늘도 강변해 그리 웃어다자 조용히 불러간다니 아, 나는 그로케, 당부해 후이 날 남은 나 기회 아우 지인 그날 밤 내 청춘 첫날을 열고 울면서 돌아선 그 사랑을 오늘은 내가 하고 다르네 아아... 주름없는 빛 새월까지 오지 못해 오늘도 강렬해 그리우서 하자 도영이 불러만거든 만나면 그렇게 짧은 때 희망은 너무나 길어 만나면 그렇게 짧은 때 희망은 너무나 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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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